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시고 또 은혜를 부으실 것을 믿고 또 그렇게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런 질문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 후보를 세 명 가운데 한 명 뽑으려고 해요 1번 후보는 능력이 없어서 회사를 두 번이나 잘렸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잠이 많아서 정오까지 잠을 잘 때가 허다하다고 하고요 대학 시절에는 마약을 복용한 적도 있었대요 한 번 술을 마시면 위스키 4분의 1을 한 번에 다 마셔버린다고 하죠 1번 후보예요 2번 후보는 오랜 정치인인데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탁한 적이 있었고요 무언가를 결정할 때마다 점을 친다 그래요 점성술을 사용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부인이 두 명이 있고요 줄담배를 피우고 하루에 열 잔 동도에 마티니를 마신다고 합니다 3번 후보는 채식 가고 담배도 안 피우고 필요하면 맥주만 조금 마시는 정도라고 하고요 불륜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고 연설을 매우 잘해요 대중들이 그 사람을 따라다린다고 하고요 탁월한 전략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만일 이런 조건만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지도자로 뽑으시겠어요 뭔가 함정 있겠구나 아마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요 A는 1번 후보는 윈스턴 처칠이고요 2번 후보는 루즈벨트 대통령이고요 3번째 후보가 히틀러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조건만 놓고 봤을 때에는 좋은 후보였던 것 같은데 선뜻 딱 얼굴을 보니까 아 하는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그 모습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나중에도 실패한 인생을 살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능력과 학벌이 이러니까 내 인생이 힘들어지겠구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연약해 보여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실수하고 또 혹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망하거나 어려울 것이라고 낭망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굳건한 팔로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때로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대체 어디로 인도하시는 건가 때로 막연하고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는 하는데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걸까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특별히 청년의 때에 비전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 아마 이런 생각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은 어른 세대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적고 이뤄놓은 것은 없고 반대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일들은 너무 많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좀 보면서요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은 이 열한기상 2장의 말씀은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죽음을 앞둔 나이 많은 다윗이 이제 왕으로 살아갈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다윗은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목동에서 시작해서 왕의 곁에서 노래하는 시중으로 그러다가 군대를 이끄는 장수로 나중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살게 됩니다 모진 역경을 다 견디고 위기를 다 이겨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치적인 처세술, 군사적인 전략, 행정, 외교술 그리고 예배에 대한 이해와 영적인 힘까지 다윗에게는 진짜 모자란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새롭게 왕으로 살아가야 할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다윗이 가지고 있던 능력과 지혜 그가 생각하는 어떤 성공적인 비법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한 이야기가 뭡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개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선대왕으로서 후대왕에게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근데 그건 누구나 다 원하고 기대하는 바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뭡니까? 그게 뜻밖이라는 거죠 그 방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형통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그래 저렇게 말할 수 있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복받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말씀과 비전이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오늘 함께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비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목적지가 아니라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형통할 수 있는 방법 형통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도 어디로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느 대학을 가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정말로 복받고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요즘 제 아들이 문과와 이과를 놓고 고민 중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문과를 나오면 취업이 안 되니까 이과를 가야 한다고 자꾸만 말해요 그럼 여러분 이과를 가면 형통할 수 있을까요? 이과 중에서는 어느 과를 나와야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 어디로 가야 형통할 것인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편안하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들에게 어느 길로 가야 형통할지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오히려 어느 길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복이 아닙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귀한 복인 거죠 그런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랍니다 우린 여기에서 영적인 비밀을 하나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목적지보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비전에 대해서 우리의 앞날과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청년들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 어떤 일, 어떤 대학, 어떤 학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길을 걸어가든지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목사님 저는 세상의 형통이나 그런 복과 성공을 바라면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목적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길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라고 영적인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길을 걸어가야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느 길을 걸어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다른 태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걷기만 한다면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여러분의 삶을 들어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도 않고 거룩하게 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정해놓은 어떤 길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 많은 길 중에 한 가지를 맞췄다고 해서 여러분이 복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아무 길이나 가도 됩니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길을 선택해야 될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목적지를 정해놓고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 큰 말씀에 합당하다면 어느 곳으로 가든지 크게 상관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선택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목적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거룩함을 지키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 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대충 우리가 알잖아요 다 고백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기준에 어긋나지 않으면 어느 길을 가든지 크게 상관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이 가수가 되느냐 화가가 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두 가지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한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렇게 기준이 늘어나면 후보군은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러면 보다 세밀하게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만 알고 적용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기준을 열 가지를 알고 적용하는 사람의 걸음은 다를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안다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선택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비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목적지를 가기까지 수많은 유혹과 타협하면서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걸어가기 위해 어쩔 수가 없어 목적지에 가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목적지가 아니라 태도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 과정에 대해 소홀하게 할 수 없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 좋아하세요? 강아지랑 같이 들판을 산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가는 곳으로 그 강아지를 따라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는 강아지에게 목줄을 채워서 끌고 가면 돼요 내가 가고 싶은 쪽으로 이렇게 저렇게 강아지와 이렇게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되면 세게 잡아당기면 되겠죠 그런데 강아지를 정말 사랑하고 아낀다면 그리고 강아지와 산책하는 이 과정이 만약에 즐겁다면 목줄을 잡아당기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선택하겠죠 예를 들어 강아지의 이름을 부른다거나 유노야 이렇게 부른다거나 아니면 손짓을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유혹할 수 있는 간식을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강아지를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냥 주인이 혼자서 먼저 걸어가면 따라오겠지 그리고 자기 먼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으로 강아지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리고 갈 수 있겠죠 우리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할 때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인동하시는데 목줄을 채워서 이리로 저리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를 불러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손짓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사랑을 더 크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했는가 하면 우리의 진로와 결정과 선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알고 싶다 그럼 저는 역으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리고 설령 네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분명히 알았다면 진짜 그대로 정확하게 한치 어긋남도 없이 살 수 있냐 라고 묻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묻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기 원하시느냐고요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 계획이시냐고요 몰라요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모를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도 하나님의 뜻을 다 내다본 사람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난으로 이끌어 가셨을 때에 그가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알았나요? 아들 이삭을 주셨을 때 그 아들이 조금 더 크고 나면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할 걸 알았을까요? 아닐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혹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그가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에서 가난해서 애굽으로 불러올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통로로 쓰임받을 줄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어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을 때 거기에 골리아시 있었는지 혹은 그와 싸워 이기면 자기가 나중에 왕이 될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자기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목줄을 채워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려가는 곳으로 가지 않으면 목줄을 확 당겨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우리를 징벌하시고 소리를 치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포용적이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 수도 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알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그냥 보이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곁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진로나 비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그리고 내가 해야만 하는 일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막연하게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이야기는 사회에서도 많이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저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빌리뽀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소원을 주세요 하고 싶은 바를 주신다고요 좋아하는 것을 주세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우리가 좋아서 무언가를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물론 여기에서 앞에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 나눈 그 기준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게 뭐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것 내가 하고 싶다고 해도 그것이 내 욕심이나 죄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부어주신 소원이 아니라 내 정욕이나 욕심일 수 있을 테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일을 좋아하게 하시고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비전을 고민할 때 생각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가 잘할 수 있는 무언가를 선물로 주셨죠 은사, 달란트 그런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런 재능과 강점을 주셨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있겠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위해 고민하는 세 번째는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예요 우리가 해야만 하는 어떤 책임감이나 의무는 다른 말로 불우심과 사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일이 아니지만 내가 꼭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일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불우심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비전과 진로에 대해 고민한다면 이 세 가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여러분이 잘하는 일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만 하는 일 이 셋을 모두 다 만족하는 일을 찾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특별한 비전일까? 그건 아니에요 셋의 교집합에서 여러분의 진로를 찾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그것을 참고 혹은 도구로 사용해 보라는 것이지 무슨 뭐 숨겨진 비전을 찾는 방법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날에 숨겨 놓은 로또 같은 게 아니에요 이 광활한 세상 속에서 어딘가 숨겨진 비전을 찾으면 인생이 탄탄대로다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그렇지만 네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면 너의 인생은 계속 헤매게 될 것이고 빙빙 돌아서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든 잘하는 일을 하든 혹은 해야만 일을 하든 아니면 이 중에서 두 개 혹은 세 개가 겹치는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완성할 것인가 그게 여러분의 직업과 삶의 목적이고요 그것을 비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일까 그건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하고 선교사를 하더라도 그것으로 돈을 벌고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건 거룩한 비전이 아니죠 자기 일이고요 자기 욕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다면 그게 아름다운 비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것은 좋아요 청년의 때에 진짜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고민하고 많이 기도하고 또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것을 고민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내 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진짜 믿으십니까? 세상의 부모와는 다른 진짜 부모님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어머니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은 진짜로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세상이 변해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편이에요 끝까지 여러분을 지지하고 응원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슨 일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기뻐하시고 무슨 일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벌주신다고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행복하고 선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고 사람들에게 존귀한 대접받고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면 어떡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노래를 잘하는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노래를 안 하고 카페를 하면 어떡해요? 나를 미워하지 않으실까요? 벌을 주셔서 카페가 금방 문 닫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가 무엇이 되겠다고 하든지 힘써 그 뒷바라지를 하고 싶어해요 어렸을 때 자녀가 난 커서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말할 때 야 정치를 뭐 하려고 해? 더러운 걸 뭐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어요 돈이나 많이 벌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면 대학을 가려고 할 때 내가 너를 의대 보내려고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문과를 가면 어떡하니? 너 다시는 보지 말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혹시 정말 혹시 그런 부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요 우리의 길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로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건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다면 어느 길로 가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 동행하실 거고요 여러분을 지지하며 반드시 그 뒤에서 여러분의 등을 밀어주며 여러분을 응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면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넘어지면 일으켜 주실 거고요 여러분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실 거예요 혹은 여러분이 그 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길도 가도록 응원해 주실 거예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며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거기에 빠져서 그것을 찾느라고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말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답을 찾느라고 애쓰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여러분의 때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많은 은혜와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진로를 위해서 고민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고민하고 기도해도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몰라서 답답하고 힘들죠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길을 찾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여러분이 어리석어서 그래서 답을 찾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찾아야 하는 어떤 답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고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되니까 힘든 거고요 만들어 가야 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때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가고 준비해 가야 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께서 한 번에 완성해 줄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면 돼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만 분명히 알면 됩니다 그래서 악한 길이 아니라 선한 길 남을 짓밟고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길이 아니라 타인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길이면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것만 늘 고민하세요 그리고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영원한 여러분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곳이 평지든 광야이든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어디가 되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걷는 곳이 광야면 거기에 길을 내어주실 거고요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곳이 바다라면 거기에 길을 내실 겁니다 바다를 갈라 길을 만드시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실패할 거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세요 실패하면 하나님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그 힘을 다시 주실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이 되신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면 형통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말씀에서만 벗어나지 않도록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을 늘 믿음 안에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가초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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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